여기는 사이판에 있는 360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320도 뱅뱅 도는 레스토랑입니다. 가만히 있어보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볼까요? 밑에 바닥이 움직이고 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바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손잡이 같은 것이 점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이죠? 저는 지금 의자에 앉아있지만 바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닥이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생선 요리와 오렌지 주스, 피자, 제로콜라를 시켰습니다. 서비스 차지 포함해서 50달러 조금 넘을 걸렸습니다. 바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사이판을 이용해서 시켰습니다. 대부분과 discihymep 시스템을 legislature,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뒤에 저게 월드리조트인가? 저 끝에 보이는 게? 월드리조트인가? 저 산에 지금 보이는 게 평범해서 조절합니다. 너무 밤에 와서 어느 정도 5시, 6시에 와야지 지금 6시 반이 넘으면 해가 완전히 넘어가서 야경이 여러분보다 쉽게 볼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야경인데요. 까맣기만 합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저 쪽에 지금 오늘부터 2박 3일 묵을 월드리조트가 보인다고 하는데 안 보이네요. 자, 다시 한번. 다 node encanta. 빨리마키 날더라도 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마키 많이 가는 거죠. 아, 이게 네, 고맙습니다. 2번을 브리조트 파 slots. 달플도 닭도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써야지. 뉴욕인데. 많이 무사팀이 동영상. 날씨는 어제 한 번 더 많이 드세요. 무슨 방법입니다. vereignиков 많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320도 레스토랑이라서 밑에 바닥판이 360도로 회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